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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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는 형도쿤과 같이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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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선바입니다 아 아이고 100만 유튜브 시계 장사님 우리 셋이 생방이 또 다른데? 아니 눈쟁이니 안녕하세요 눈쟁이입니다 얘랑 놀지마 왜 이러십니까? 신나 깜짝이 엑테드라 쓴게 아닌가 싶었는데 머리장에다 제 핑크군 제 마다에 나오는 스트리머이기도 하고요 네 아 우리 걸퍼님도 아 정말 위로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기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걸퍼님도 그러면 웃음이 잘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할게 이렇게 해서 아 시청자 여러분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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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쓰러지게 됐어 저희 팬들한테 한마디 해줘 고지마요 여기 재미없어 힘들다 힘들다 우와 진짜 개많아 안녕 나는 원하나라고 해 엄청나요 응 야 너 일로와봐 진짜 머리 색깔들이 진짜 신호등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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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뭐 할거야 뭐요 다행이 찍었다 저 저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제 번호를 드려서 사진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 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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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해요 곤란해요 어디 만지세요 한 번만요 야 야 보기 힘든 레진 레진 투합이다 야 스크린샷 찍으려 어 인싸 게임 아 아 안녕하세요 저 와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미적지근하게 방송해서 한 번째나 말 걸어볼게요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모르시죠 왜요 모르시냐고요 저 누군지 모른데요 모른데요 이 새끼 이거 부산사람 아닌거 같은데 명찰을 봐야 명찰을 봐야 명찰을 봐야 몰라도 명찰을 봐야 다리미 님이 있어 명찰을 봐야 몰라도 다리미 님 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근데 게임하셨던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클릭 너무 좋아요 아 다리미 님 안녕하세요 아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왜요 네 아 특히 게임을 찍었는데 게임 방금 너무 재밌었고 아 네 다 클릭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냥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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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방금 오세요 아 저 죄송하잖아요 아 네 네 네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그거 알아본 때 이거 안 된 거 있잖아요 아 아이패드랑 어디 있어요 아이패드 아 아 아 아 우리 부부장님 아 머리 염색 언제 하신 거예요 네 머리 염색 언제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염색이요 네 아 옷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아 근데 아 아 다운이 되게 좋다 다운이 멋있어요 아 다운이를 쓰십니다 아 예 아 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색깔 어떻게 되세요 다발이에요 나면 내가 여기고 있어요 다발이요 아뇨 아니에요 나는 쟤 찐텐머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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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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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 분석 많이 쌓으세요. 방송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는 분,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첫 구독하셨던 댓글분이 있어요. 제 제방 구독자분은 이렇게 많아다리 너무 신기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틀렸어요. 저희는 이제 친구같이 되게 많이 되게 이쁘게 새하늘 어젯밤 좋았어. 야 어젯밤 좋았어. 이제 팬티 네. 파트 정리! 왠지 Cave 아니었어. 아니었어? 뭐야? 박면님! 네! 하이하이! 안녕하십니까? 오자마자 명치 알려주시고 아주 고마워! 방송 중인 거. 예. 안녕하세요. 명칭들 아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에요? 아 야망하고 있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저 쪼꼼 많이 짜가요? 아니 안 짜요. 되게 짜감. 아니요. 아 이게 또 집 관객들의 다 보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배우 보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봐주세요 내녀 정해안이라고 이번에 개봉해요 내녀 정해안이라고 이번에 개봉해요 여러분 내녀 정해안이라고 이번에 개봉해요 내녀 정해안이예요 그만! 그만! 내녀 정해안이예요 내녀 정해안이예요 오늘 진짜 싫어하거든요 고객이 많아서 다 꾸가하고 운동해주세요 서로 오셨어요? 내녀 정해안이예요 원하자님이 만약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또 서울을 한번 제가 허락한다면요? 허락 안하겠습니다 맥믹 저 방송중이에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오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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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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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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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열심히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에요 그..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우 너무 섹시하다 오우 우리 이제 말로기로 했어 그렇지요 어? 여기는orman 안돼요? 이건 안되는데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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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말로 마루코넘님 오셨습니다 대빵은은데? 마루코넘 시무리님 가자 마루코넘я 지금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마루코넘 랭니냭 제가 그래도 거의 뭐 20만 넘는 팔로우는 친한척 할 수 있는 스트리머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레전드코비 세상 다 탈수냐! 구형이 좀 해주지 않겠니? 시끄럽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레전드코비에서... 이제 그만해야되지 않는가? 응. 이번에 유튜브에서 편집할 때 화면 전화해봐도 될까요? 나를? 나 너무 좋은데? 언니? 세원님? 전주당 파이팅! 전주당 파이팅! 전주당 파이팅! 여기 아마 전주당 분들 많을거예요. 이게 다요? 목소리를 좀 내줘봐요. 빨리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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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트위치에 대해서 알아뵐건데요. 트위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방송중인데 따라오시면 돼요. 아예. 자. 원하나님. 네. 방송중인데 한마디만. 아예. 김지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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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방송하실래요? 심심하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있는 도덩잉이라고 하구요. 어. 네. 어. 네. 어. 여기에 되게 많은 손이 먹은거예요. 자인님. 자인님. 아예. 아예. 죄송한데. 죄송한데 말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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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인데. 방해하지말네요. 아예.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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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쾌적하게 방금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자인님이 좀 더 작아요. 아예. 왜그랬냐. 어. 오. 깜짝이야. 이분입니다. 어. 100만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님블루와 같이 게임하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진찍.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호기심 남는 눈빛을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 야. 200만이다.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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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유튜버 부울창고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어. 아니에요. 아씨. 아씨. 방송 아니에요. 방송 아니에요. 아씨 아니에요. 아씨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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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나 이게. 네.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childcare.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